음악 꼭 필요한 것만 알고 싶다 알아야 하는 것만 알고 몰라도 되는 건 과감하게 모른 채 머리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 살고 싶다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바람에 맞추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만 알고 몰라도 되는 건 모르고 지나가는 전두엽 다이어트 몰라도 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명 최상병 사건입니다 2023년 7월 19일 폭우가 난 현장에 동원되었던 해병대 당시 일병이었던 최 모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간 다음에 사망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대민지원 작업이 시작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사단장 선에서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지금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이제 경찰로 이관되게 되었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둘러싸고 왜 이 사단장에게 올바로 처벌이 내려지고 있지 않느냐 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올바로 전개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파만파 퍼졌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지금 녹화하려고 있는 오늘이 2024년 5월 9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어요 취임 후 두 번째로 거기서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인생 살 길이 구만리 같은 청년이 목숨을 잃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데 이것은 특검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일단은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특검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제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왔었고 이 사안도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굉장히 비등비등한 여론이 굉장히 뜨겁죠 심지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권들이 전체가 다 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꽤 있습니다 대선주자급인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는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의 뜻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특검법이 올라오면 본인은 그때 찬성할 것이다 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이제 22대 국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21대 국회의원인 김웅 국회의원은 아예 자리에 앉아가지고 직접 찬성의 표를 던지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죠 최수근 일병 사건에 대해서 최수근 일병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 상병이 상병이 됐는데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성 논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종섭 호주 대사건과도 이렇게 막 같이 엮어가지고 이거는 보나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야 그런 거 뭐 그냥 대충 넘겨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뭔가 이 기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하고 하다 보면은 윤석열 본인에게도 화가 돌아올 것이어서 막고 있다 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윤 대통령은 군 미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좌우 부동시 때문에 이제 군대를 면제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그 연령대는 워낙에 병력 자원이 흔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군대를 안 갈 수 있나 싶은 걸로 군대를 안 가는 일이 꽤 많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윤석열이 미필이니까 이게 군필의 마음을 모른다 왜 특검을 거부하냐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난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대통령 탄생에 일주했던 2030 청년 남성들이 거의 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민심 위반이 벌어졌다 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특검을 거부할까요 그의 진심은 뭘까요 물론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예상하실 수 있는 그겁니다 그 진심 같은 거는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뭐길래 대체 이렇게까지 이 앳글른 마음들을 몰라주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마치 이제 우리가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 때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의 진심은 뭘까 막 고민해봤자 아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우에서도 그런 식으로 윤석열의 진심이 뭐냐 대체 이 바닥에 깔린 저의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실익도 없고 무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일단 가장 먼저 얘기를 해서 좀 공통의 전제를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최상명 사건이 이제 대민 지원으로 인한 발생한 사건인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대민 지원 작전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 나가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국민개병제 국가의 군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퍼블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로 일종의 거대한 의미에서의 공공 봉사에 속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대민 지원 작전이 없을 수 없고 특히 재난 상황에서 대민 지원 작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저는 이제 카투사로 동두천에서 카투사로 군대를 나왔는데요 미군도 합니다 그게 한국군의 요청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군복무할 때 동두천에 좀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대는 거기에 안 갔는데 다른 부대는 미군들이랑 같이 나가가지고 진흙 청소하고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어느 나라건 나라의 구민들이 꼭 외적의 침입이 아니어도 상당한 위기, 위험 이런 거에 빠지면 당연히 대민 지원 작전은 시행됩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겠죠 자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들을 놓고 보면 문제는 이제 그 당시 해병대의 작전에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맨몸으로 실종자 수색에 나섰죠 게다가 사단장님이 강조한 사항으로 수색대원들한테 하위로 전투복, 상위로 적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고 다른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언론에 보도되었고 확인된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나와서 복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하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 때문에 구명조끼도 안 입고 물에 들어간 셈이 되는 거죠 이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건 군인의 임무지만 위험한 현장에 투입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타 등등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사단장의 지시로 갖추지 않았다는 게 명백하다면 사단장에게 과실로 인한 어떤 죄가 됐건 뭔가 이렇게 죄책을 물을 만한 사안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 군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니까 헌병과 헌병이 수사하고 군 검찰이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다뤄서 군사법원으로 넘어가는데요 문제는 군사법원의 판사를 임명할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 사단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준, 옛날도 아니에요 이게 2020년대 이전 기준으로 따지면 사단장은 입법권까지는 없지만 행정과 사법권을 동시에 쥐고 있는 좀 약간 이렇게 족장 내지는 군벌?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인데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딱 이 최상병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군대에서 다른 사건이 벌어져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군사법원법이 굉장히 빠르게 개정이 되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1심과 2심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문제는 1심과 2심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군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경찰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군대 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경찰이 먼저 인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이첩해야 되는데 사건을 넘겨주는 걸 이첩이라고 합니다 사건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넘겨줄 때 넘겨주는 행위가 뭐냐 여기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헌병과 군검찰이 이 사건을 다룰 때 처음에 초동수사를 하고 사건을 다룰 때 이게 수사 행위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사실을 확인해서 넘기는 것이고 수사권 전체가 경찰에 있느냐 이걸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군 내부에 수사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최상병이 사망한 사건에서 사단장을 비롯해서 지휘부 인원들한테 어떤 업무상 과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 범죄를 은폐했다라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군 내부에 수사권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군수완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제 이첩을 할 때 그 이첩 내용에서 뭐가 들어갔건 빠졌건 이런 것들이 수사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왜냐하면 수사권 전체를 그냥 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고 마치 우리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이 경사연 사무실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제가 저는 이제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수사권이 없는 제가 범인을 은닉할 수도 있고 도주를 도울 수도 있고 여러가지 할 수 있지만 수사 방해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 방해라는 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약간 말장난 같지만 이 문제가 꼬여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지금까지 보도된 바만 놓고 보더라도 분명히 해병대 사단장의 무리한 작업 지시와 뭐 이런 것들로부터 사건 자체는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이 이렇게까지 꼬여버린 이유는 수사와 이제 그걸 관련한 논의가 이렇게 꼬여버린 이유는 대체 군 내에서 인명 범죄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누가 어떤 식으로 권한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았던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군수 안박 때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행 그 이전에 이전 군사법원법처럼 사단장이 그렇게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군 검찰과 군 판사를 모두 쥐락폐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 당시 민주당이 원래는 이제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한테 양보하는 게 관례였잖아요 혹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으면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주는 게 관례였죠 왜냐하면 만들어진 법안을 상대방의 눈으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반박해서 하라는 의미에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게 관례였는데 민주당의 국회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법사위원장까지 자기네가 다 차지한 다음에 법을 그냥 뚝딱뚝딱뚝딱뚝딱 만들었어요 현행 군사법원법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내부 고발을 했던 해병대 대병이었던 박정훈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자신한테 뭐 이렇게 사단장은 빼고 뭘 빼고 막 이러라는 그 압박에 들어왔다라고 내부 고발을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론이 굉장히 심각하게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해병대라는 조직이 박정훈 대병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게 수사권의 침해냐 아니면 단순한 권한남용이냐 등등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해병대가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법이라는 게 있으면 판단의 기준이 명백해야 되는데 법을 워낙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의 처리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라고 한다면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될 법이 굉장히 엉성하고 굉장히 급조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 굉장히 뜨겁고 관심은 쏠려 있고 이렇다 보니까 왜 빨리 이 사안이 처리가 되지 않고 왜 그렇게 무리하게 대민지원 작전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라고 했던 사단장에게는 아무런 죄책을 묻지 않는가 라는 국민 여론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법적인 얘기를 제가 너무 길게 했는데요 이게 약간 좀 재미없고 복잡하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시 정치 얘기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늘 있었던 5월 9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안타깝다 절차대로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불충분한 설명이었습니다 분명히 일단 이 사안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직접 군대를 갔다 왔거나 군대를 갈 연령대의 남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상 온 국민이에요 온 국민의 어떤 불합리한 군 생활에 대한 감정선을 얼마나 건드리는가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해요 더 큰 문제는 그러면 설명을 할 때 지금 군사법원법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절차가 굉장히 꼬여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아 그래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내가 사단장 싹 집어넣을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진행 중인 수사에 개입하는 거니까 하지만 진행 중인 수사에 개입할 수는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제도가 왜 이렇게 불합리해졌고 원래부터 불합리했는가 등등을 설명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모르겠고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게 진짜 오늘의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은 왜 이렇게 군인 목숨을 왜 이렇게 막대하는가 이건 같이 알아볼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헌법에 독소조항이 박혀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독소조항이라는 굉장히 센 어휘를 썼는데 진짜 그래요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1항이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국민이 손해를 받으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배상청구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9조 2항에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어요 이런 거랑 지금 벌어진 최상병 사건이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언론에 보도된 사단장의 지시가 다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군인이 사망이라는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헌법에서 그걸 막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군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동사무소,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어서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 있죠 그들도 신분상은 군인이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이 공무원 아저씨가 모으는 차를 타고 가다가 공무원 아저씨가 차를 잘못 몰아서 사고가 나서 공익이 다쳤어요 그러면 이 공익은 공무원 아저씨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헌법에서 그렇게 써놨으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런 헌법이 왜 있냐 이게 1960년대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참전했지 않습니까? 월남전 참전 자체는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발돋움하는 전쟁 자체는 굉장히 큰 역사적 비극인데 그 비극이 우리의 국제적 위상, 위신을 전쟁 지원을 받는 나라가 갑자기 전쟁을 돕는 참전국이 되는 그런 대변역을 일으킨 사건이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전쟁에 참전해서 온 수많은 우리 군인들 중에서 상관이나 다른 동료 군인이나 아무튼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71년에 유신헌법을 만들 때 그걸 법으로 막았더니 대법원 판사들이 그 당시 양심을 발휘를 해가지고 그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분노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개헌을 하더니 유신을 일으키고 유신헌법을 만들더니 유신헌법에다가 방금 제가 읽었던 헌법 제 29조 2항의 내용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군사독재 잔재 그 자체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87년에 민주화 하지 않았냐 네 맞습니다 근데 87년 민주화를 하면서도 이게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소위 민주화 세력들까지 그냥 다 이거를 안 없애고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껏 온 국민에게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얻게 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를 향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주 잘못된 구조를 가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상병 사건 얘기에다 갑자기 역사 시간으로 돌아간 이유를 여러분들도 이제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단지 한 건의 사건만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헌법에 박혀있고 역사적 연원이 있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거대한 병영국가였던 시절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때의 사고방식 그때의 아비투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바꿔야 된다는 어떤 강렬한 대중적 열망이 밑에서부터 끌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한 졸속 입법으로 사태의 해결을 더욱더 꼬아 놓았고 윤 대통령은 법률가 아닙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법률가죠 법률가로서 이 구조를 뻔히 다 이해하고 있을 대통령은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절차가 정해진 게 있고 지금 수사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지켜봅시다 부족하면 그때 특검합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꽤 됐지만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듣고 싶어 한 얘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단장을 잡아 넣어라 이런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한 봉사가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우리를 어떻게 신경 쓰고 있는가에 대한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꿀 수는 없어도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 어떤 제스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최상병 사건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가 채에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검법이 막 발의가 되고 있는 말하자면 법치주의와 제도를 그냥 막 뛰어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제도를 믿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라는 말만 하는 것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대체 왜 대한민국이 군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하는 나라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하도록 굉장히 함축된 메시지로 대통령도 말을 했어야죠 동시에 수사에 개입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또 군검찰에 대한 메시지가 어느 정도는 드러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법과 제도의 문제를 함부로 만지고 있는 무책임한 야당의 문제를 이것까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면 싸우자는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는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불행한 사고가 터졌고 그 사고가 현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굉장히 나쁘게 나쁜 방향으로 이슈를 몰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군대는 우리가 통일이 되더라도 아마도 통일이 되더라도 계속 이렇게 징병제가 유지되어야 될 운명의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런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 군을 만들 수 있나 군대에서 자신의 청춘의 한 시절을 보내야 될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령 너에게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나라가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듬직한 믿음을 줄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함께 해나가야죠 모쪼록 두 번째 특검법이 다시 올라가는 일 없이 최대한 빨리 군 검찰과 사법 시스템의 작동을 통해서 이 사안이 명백하게 해결되고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우리 군과 군 생활하는 청년들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따라 좀 흥분을 많이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몰라도 되는 여기까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